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부대에 도착하시자 끝없는 감격도 환희에 넘쳐 장병들이 터쳐오르는 우롱찬 만세 환호성의 하늘 땅을 진감하며 힘차게 우여포지었습니다. 언대 훈련장에서 땅크 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 돌파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중앙이 공체를 충성 있게 움직이며 견고한 고기와 남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부장하며 경사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국의 지휘부총사에서 모든 지휘성들과 담아하시고 중앙대 병신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박야 공체 파멸서의 필수 생성 정년인 김정은 김정은 기타 중 Grams 조선 노동당시에 본차 대비 방송할 연계 제8기 제2차 상상 소송이 녹화 소송이 녹화 소송이버 소송이 녹화 소송이 녹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